바로 다음 미션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톨비씨가 나오네요 어 주거제 흔적 끝 절벽 쪽에 있었다 자 다시 주거제 흔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타구요 let's go 경매장에서 구매해서 먹어야 된다 묵직 뭐 지방이 방울에 걸려준다고 옥수수 차 5개 이거 언제 먹냐 이래 가지고 아 돌겄내 어 일단은 어 아 이거 마토지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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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쩔 수 없지 뭐 아 세상에 어 세상에 오마이갓 어 말까 안내 이럴 때 귀여움으로 어필한다 귀엄 벌써 이렇게 살짝의 귀엄으로 어필해야 돼 아 이게 뭐야 하시금 배달 부자라 쎄기 자 아 오 마이 갓 어 카브왕구 주점 가서 살 수 있다고요 좀 더 살겠습니다 지금 지금 퀘스트 에서 못사 자 갑시다 유튜브서 하는중 자 다 모였네요 어제 색깔이 배달 민족이야 이게 하하하 어 진짜네 야 배달의 민족이잖아 이거 진짜 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배달이 하하하하 아 진짜 배달이 민족이잖아 이거 대상에 어 이들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야 팽러버 있냐 이거 가리기 용으로 가자 네네 어디서 야 팽러버 있어 팽러버 펭균럽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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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졌어 안 예뻤어 아 아 그 마비노 계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의장이란 말인데 의자 여러분들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디잇니 트러스룸 어 어디잇니 어디잇니 수집한 아이템 공용 공용 어디다 왔어 아 어디다니 팽러 에이라이 때려 처리하는 씨 자 멀리 있는 지역이면 저기 배그 언덕인가요 배틀그라운드 아 아 자 갈게요 재단제 낯선 존재 전투로 치르고 온 일이야 방금 변화가 생겼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왠지 알 것 같다 유니콘 아 이래서 유니콘 생겼구나 아 아 진짜 유니콘 나아이 설마 지키고 있을게 지키고 있을게 감이 좀 르웰린씨가 같이 남다든가 뭐라는 겁니까 싫어요 왜 이렇게 싫어해 얜 또 어 자 코송이니 어서 생각났습니다 아 싫어요 엄청 단정짓네 자 아르완조 저 로젠 바이크니 함께 가보시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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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올 야 유니콘 나도 있어 가자 유니콘 가자 가자 너도 갈 수 있어 하하하하 가자 너도 유니콘이야 가자 옛날에 산거 에라이 진짜 짜가 유니콘 진짜 자본주의 이 유니콘은 자본주의 때문에 저에게 저를 섬기게 된 유니콘이구요 여기 유니콘은 정말 순수 유니콘이라서 그래서 안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얘들도 나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너로 정했다 가자 너로 정했다 가자 너로 정했다 어 아 아 이렇게 안가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얘가 먼저 갈 것 같아 가자 좋았어 가자 가자 니 니 차린거 다 알아 가자 자 가자 아 아 왜 안가 아 아 으 안가 아니 가자고 어 야 가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람 참 사람 참 빡 돌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오 오 예쁘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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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의 잡을 수 있나 이 정도 거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올까요 어디 잡아 왜 안 맞아요 또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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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맞죠 아 타야 되네 이럴 수가 없었었구나 자 자 여긴 도대체 어디인 걸까요 어 이상 없었나 별다 이상 없어서 괜찮다 말해줬다 섬의 무덤이라니 그 섬 음 단장의 시신이 여길 수 있으나 다른 어떤 뭐죠 어 뭔 소리야 쿵쿵쿵 또 뭐 나온다 또 뭐 나온다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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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 잠깐만 제가 자 정리 좀 정비 좀 잠깐만 잠깐 갑시다 갑시다 이제 아 이것도 이것도 안내 갑시다 들어갑시다 하자 오 너는 너 어디서에 봤다 너 타바타 싸이니 야 너 되게 오랜만이다 친구야 이름도 안나오니 크리그 너 타바타스 친구니 쥐 이때 쓰고 개조했나보네 거를 야 되게 오랜만에 골렘형이 나오네요 크리그인 것 같다 마법골렘 어 자 지나면 되는 걸까요 크리그에 눈에 띄지 않게 문에 접근해보자 뭐야 살살 가보자고 어떻게 해요 가보자 아 왜 이렇게 다리 제대로 빨라 나도 잊거든 이거 힘이 점차 되돌아오는 것 같다 자 짬 리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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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이렇게 커 타바타스 짬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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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이동하는 거야 아 저기 저기 올때마다 워프로 이동해야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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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그의 힘 아 원하는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아 어 뭐야 아니 원이 자꾸 내 쪽으로 오고 있어 구술만 치면 된다고요 구술 구술 있어요 구술 있어 뭐야 소환이 안돼 아 쟤 구술 있네 가보자 야 너 사람 참 짜증나게 한다 야 나는 이게 있지로 이게 있지로 야고를 지러 야고를 지러 이제 저것만 치면 돼 저것만 저것만 이것만 제발 제발 야 너 사람 참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구나 너희 아발론에 있는 녀석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안들어 정말 정말 어 너희 아발론에 있는 생물들은 내가 하나하나 마음에 안들어 자 라미안이 어서 오세요 음 너희들 정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들어 정말 아발론 정말 마음에 안들어 하나하나가 너희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들어 반신화 하라고요 아 반신화가 있지 반신화 쓰죠 뭐 어 자 디모 아니 반신화 없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벗어나라는 건데 이걸 좋아 이정도 된다 가자 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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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핫 좋았어 타이 조금만 더 타이 조금만 더 타이 조금만 더 타이 타이 됐다 어 됐다 이긴거 같아 이긴거 같아 좋아 난 죽었어 뭐야 한대 툭치기가 졌어 뭐야 한대 툭치기가 죽었어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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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아 이게 뭐야 저벌드그로드리만 영상 이거 하나씩 뻥나 이거 뭐에요 이거 여러분 이거 원래 뭐였어요 아니 하나씩 뭔가 뻥나 저벌드그로드 그렇고 아 이러시면 안되죠 원래 뭐였어요 원래 여기서 여기서 원래 뭐 나와요 아 진짜 아발론 마음에 안들어 개발진들 아 이거 원래 뭐에요 저번에는 뭐 걔 오거 죽는가 못보더니만 가봅시다 일단 방금제 그거 뭐에요 원래 뭐 죽어서 뭐가 된거에요 여기 어디지 성소인가요 흠 음 아 문이 반짝이 끝나는거였어요 원래 별거 없다 이거죠 일단 중요한 데서 그래서 큰일 뻔했다 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는 순간 가지도 못하게 하네요 정말 참 너무하시네 그래 자 자 이곳은 제가 아는 그곳인거 같습니다 톨비씨 음 자 얘기합시다 자 뭐니 톨비씨 섬이군요 거대한 그릴 공중이 떠있는 허공이 떠있는 섬 신성력이 느껴진다 압도할 수 있는 정도다 엄청난 기운이 진짜 중심 성역으로 선포했다 발현된 강연 어 신성력 다들 알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요 어 어 신기하네 진정한 의미의 아발론이다 여기가 성소 자체라는거지 역사 속이 찾은 과거의 장소로 들어갈 준비 다 됐으니까 어 모험이네 모험 자 아벨인 여기겠죠 오케이 끊어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음 아튼 시민님의 뜻임을 알고 있다 자 어 아벨인은 슬슬 저에게 좋아하는 친구가요 이것도 어 야 사망 플래그 만들지 마라 얘들아 좀 어 얘들아 사망 플래그 만들지 말자 그냥 갔다 오자 이러자 어 꿈만 같아요 아발론에 서 있다니 음 무엇보다 어 로젠 파이크님과 이렇게 가까이 서 있다는 게요 어 니가 하하하하 니가 밀레이시아 인성이 좀 갈수록 이상해 잘 부탁한다 눈망이 초롱초롱 니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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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드릴 말씀 이것도 아니지만 음 저 알턴 로젠 파이크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하튼 시민님을 걸고 고마워 알터 그래 나한테 언제 이런 애들이 있겠니 한명 한명 다 얘기하네요 루엘린 어휘자 힘을 초대 단장에게 행하신 예의봉 예지라고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잘했구나 오 이거 중에 하나가 예지구나 능력이 로또 복권 번호 좀 제발 그런 능력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좀 쓰자 좀 어 어 혹시 생기지 않네요 아 이거 말고 나무꾼 아 없네 이런식 자 해 합시다 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톨비씨 하고 얘기하고 끝내야겠죠 자 자 긴장된다 우리의 신 아튼 시민의 뜻이 틀림없으리라 생각한다 모든게 아 왜 이렇게 애들 다 왜 다 이거 사망 플래그 만들고 있어 대체 어 자 이동합시다 완수 좋았어 음 trenches 또 어디있어 스스로 감사합니다.